안녕 붉은 장미를 접어볼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장미 코치에요 꽃잎을 예쁘게 펼쳐 접어봐요 색종이 1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아랫면이 중심에 맞게 안으로 접어요 이쪽 면이 중심에 맞게 안으로 접어요 이 부분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봐요 표시선이 있어서 표시선 대로 눌러서 보면 되요 이쪽 면이 중심에 맞닿도록 안으로 접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봐요 이쪽 끝이 이 점에 맞닿도록 안으로 접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봐요 접었던 걸 펼쳐요 펼치며 아랫부분을 벌리며 안으로 접으며 안으로 접으며 아까 접었던 걸 그대로 접어요 아까 접었던 걸 그대로 접어요 위로 덮어주고 손을 넣어 벌리며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접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접어요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집어 넣어줘요 안의 모서리를 바깥으로 접어요 완성 已정 삼성 혼혁